음악 함께 말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정말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설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자들에게는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경청할 수 있는 하나님 마음의 귀를 열어주시고 또 전하는 자에게는 오직 주님의 은혜만 붙들고 선포할 수 있는 주님의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감사드려올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얼마 전에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반센 노블에 갔어요 그래서 갔는데 오랜만에 예전에 보았는데 그동안 잊혀졌던 책을 하나 찾았습니다 그 책은 뭐냐면 원리를 찾아서 라는 책입니다 파인딩 왈도 라고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원리라는 캐릭터 굉장히 눈에 잘 띕니다 빨간색 줄무늬가 있는 하얀 옷을 입고 머리에 모자도 쓰고 안경도 끼고 해가지고 웬만하면 그냥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딸하고 그 책을 보면서 이제 나도 눈썰미가 제법 있게 되니까 이게 이제 얼마나 빨리 찾아질까 하면서 이렇게 페이지를 넘겨갔는데 처음에는 그래도 한두 번은 잘 찾았어요 그런데 페이지를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어렵더라고요 와 그래서 제가 순간 저에게 실망했습니다 너 정말 실망이야 어떻게 이 쉬운 거를 왜 못 찾지? 이러면서 가만히 제가 분석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이 원리를 닮은 캐릭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왈도 라고 하는 캐릭터가요 그 페이지 안에 여러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에서 진짜 원리는 하나인데 그 원리와 같은 옷을 입거나 모자를 쓰거나 그러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원리구나 해가지고 딱 집으려고 그러면 안경을 안 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또 원리구나 해가지고 딱 보려면은 이게 주무늬가 좀 다른 거고요 그래가지고 아 참 이 원리를 찾는 게 너무 힘들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 책을 보면서 하나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이다 생각했던 것은 아 하나님께서 교회다운 교회를 찾으실 때의 모습이 이러한 거 아닌가 혹은 사람들이 교회다운 교회를 찾을 때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어려움에 봉착하는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다운 교회 그거는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셨던 그 교회입니다 사람들이 교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가 아니라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내 교회라고 인정하실 수 있는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찾으시려고 할 때 그리고 사람들이 교회다운 교회를 찾으려고 할 때 찾기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비슷해 보이는 모양의 그리고 형식의 교회들이 참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멀리서 보면 교회다운 교회 같아서 가까이 가서 이게 교회다운 교회구나 라고 하려고 하면 거기에 뭔가 본질적인 부분이 완전히 왜곡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지 않는 교회 아무리 피지컬한 건물이 있고 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어떤 모양이나 형식은 갖춰있다 할지라도 그 교회는 진짜 교회가 아니다 라는 것이죠 과연 하나님께서 내 교회라고 인정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진짜 교회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러한 고민을 우리는 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죠 사도바울은 그 고민을 했던 분이세요 왜냐하면 오늘 쓰여진 편지가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쓰여진 편지입니다 이 에베소 도시는요 사도바울이 3차 전도여행 때 그곳에서 3년 동안이라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양육을 했던 곳입니다 교회를 개척한 것이죠 그래서 그 교회 안에 엄청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사도행전에 보시면 에베소 지역에 가득했던 마술사들이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자신들이 붙잡고 있었던 책들을 완전히 다 불사를 정도로 그렇게 엄청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났던 곳이 사도바울이 사역을 했던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역을 하고 난 뒤에 사도바울은 지금 떠났는데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감옥에 갇혀있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에베소 교회를 생각할 때 이 교회가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다운 교회로서 어떻게 하면 설 수 있을 것인가 정말 주님께서 내 교회라고 인정하시는 그 교회로서 이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설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고민을 사도바울은 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이 상당히 번창했던 도시입니다 로마 제국 안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에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의 오고 가는 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화적인 일들 그리고 특별히 여러 우상신들을 섬기는 일들이 참 많았었거든요 무엇보다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사람의 중심지가 바로 이 에베소였어요 거짓 사상과 문물 속에 들어오는 그러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들 그 문화 속에서 교회가 자칫 잘못하면 교회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자신의 어떤 참모습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흔들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사도바울은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교회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면서 편지를 써 내려가고 교회에 대한 그러한 거대한 내용을 핵심적으로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6장까지 전체적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3장까지는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그러한 이론적인 측면을 다룬 책입니다 그 다음에 4장부터 6장까지는 그 다음에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라는 실천적인 측면을 다룬 책이 바로 이 에베소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과연 교회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에베소서를 쭉 연구하셨던 마크 데버 목사님은 이 교회라는 정의를 한마디로 Supernatural Community라고 그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제가 그거에 굉장히 공감을 했습니다 Supernatural Community 초자연적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공동체이긴 공동체인데 일반적인 차원이 아니 전혀 다른 차원의 공동체가 바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초자연적인 차원에서 존재해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인마누의 교회가 바로 그러한 전혀 다른 차원의 공동체로 주님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전혀 다른 차원 초자연적인 공동체로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더욱 세워져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세상은요 여러가지 이 어두운 가치관에 물들고 녹아들어서 이 발에 치이는 그냥 흔하디 흔한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 교회다운 교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인정하시는 교회 예수님께서 내 교회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교회를 지금도 주님은 찾고 계신다 사람들도 교회는 가고 싶은데 정말 교회다운 교회는 어디인가 그것을 못 찾기 때문에 교회를 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정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진정한 교회로서의 모습으로 올바르게 설 때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고 세상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은 주님 안에서 놀랍게 회복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교회다운 교회란 어떤 교회인가 그 교회가 가져야 될 그러한 요소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세 가지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교회다운 교회가 갖춰야 되는 것은요 전혀 다른 차원의 일꾼들로 충만한 교회여야 한다는 것이 초자연적인 그러한 일꾼들로 가득 찬 곳이 바로 교회다라는 거죠 에베소 교회에서 바울이 목회자로서 3년 동안이나 목양과 교육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에베소 교회에 조금 조그만 가정교회들이 탄생했어요 이 사도바울은 그 교회를 개척한 개척 목사로서 또 그 교회들을 돌보는 목양 목사로서 또한 교회의 한 일원으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섰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지금 에베소 교회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아주 다음과 같이 특별한 내용으로 소개를 하고 있죠 7절로부터 9절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지금 사도바울이 교회의 일꾼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 원인을 어디에서 찾느냐 하면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서 찾고 있습니다 7절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도다 8절 말씀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사도바울이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은혜 헬라오로 카리스라고 하는데요 이걸 영어로 풀이하면 unmerited favor입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이죠 어떤 선물을 받게 될 때 그에 합당한 자격이 있어야 돼요 어떤 잘한 것이 있을 때 선물도 줄만 하고 그리고 더 큰 선물까지도 안겨줄만 하죠 그런데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신다 아무런 보잘것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거져주시는 선물을 주신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의미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이 은혜로 말미암은 일꾼들로 가득 찬 곳이어야 합니다 세상기관은요 자격증을 따져요 일꾼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곳에서 어떤 합당하게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는요 어떤 공로를 따져요 제가 법에 예를 들어서 관심이 있다고 칩시다 재판정에 가서 저는 판사 노릇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변호사 노릇도 한번 해보고 싶고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검사처럼 멋지게 쏟아붓는 그런 역할도 하고 싶어요 그런 마음 가지고 제가 재판정에 갑니다 오늘부터 나는 이 재판정에서 일하는 판사가 되겠소 변호사가 되겠소 검사가 되겠소 하면 받아줄까요? 받아주지 않습니다 저는 거기에 합당한 라이센스가 있어야 돼요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어느 전문기관이든 어떤 단체든 한번 들어가 보세요 거기에서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것은 그에 합당한 공로나 자격을 요구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요 교회는 희한하게 주님의 일꾼될 수 있는 원인은 우리가 갖고 있는 공로에 있지 않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달란트에 있지 않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능력이 있지 않아요 우리가 일꾼될 수 있는 이유는요 오직 은혜 때문입니다 주님의 은혜예요 자격 없는 자에게 커져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로하여금 교회의 일꾼되게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거져주시는 은혜 때문에 그 누구라도 하나님 나라에 일꾼될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교회에 일꾼될 수 있는 거예요 남자든 여자든 나이가 적든 많든 그리고 죄를 많이 지었든 적게 지었든 상관없이 주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들은 누구나 교회에 일꾼될 수 있다 이게 얼마나 큰 놀라운 소식인지 모릅니다 오늘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이유는요 교회 안에서 자격을 따지기 때문이에요 교회 안에서 은혜가 사라지고 자꾸만 공로를 요구하고 자꾸만 어떤 자랑할 만한 것이 뭐가 있느냐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느 학교 다닙니까? 무슨 자격증이 있습니까? 어떤 능력을 갖고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교회에서조차 그것을 요구할 때 교회는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은혜가 사라진 그러한 일반적인 공동체에 전락하고 만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교회 사역에 있어서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목소리가 정말 다른 사람을 시험 들게 하는데 성과대 못 쓰죠 그런 것을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의 일꾼 교회의 성도로서 봉사하는데 섬기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 구원 그 은혜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도바울이요 자신이 교회에 일꾼될 수 있었던 비결을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희한한 표현을 쓰고 있어요 8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지금 사도바울이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굉장히 특별한 표현이에요 성경에서 딱 한 번 쓰인 표현입니다 엘라 키스토테로스라고 하는 헬라우인데요 이건 딱 한 번 쓰인 용법인데 자신의 보잘것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가장 낮고 낮은 자리에 있는 자가 바로 나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바울이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있어 보이려고 지금 편지를 쓰면서 뭔가 좀 대단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그래도 내가 조금 겸손하다 겸양의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나 이러면서 가장 레어한 보기 드문 그런 단어를 지금 여기에 쓴 겁니까? 그게 아니죠 자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보잘것 없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다라고 하는 이 의식은요 사도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자신을 소개하면서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자신을 표현했어요 그리고 디모드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멋있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표현을 한 거예요 너무나 죄가 많은 죄인 중에 괴수인 나 바울 지극히 작은 자 중에 더 작은 나 바울 사도바울이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사도바울이 얼마나 잘 나갔던 사람이에요 너무나 학문적으로 또 명예적으로 얼마나 높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어느 날 다메색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환한 빛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김세윤 교수는요 이 사건이 바로 사도바울을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한 놀라운 사건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전까지 자기의 지식으로 알았던 자신의 경험으로 알았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완전히 다 날아가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 외에는 붙잡을 것이 없구나라고 그렇게 결단하게 만드는 그 놀라운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바울의 전 존재를 통해서 전 인생을 통해서 그는 지극히 낮은 자 중에 낮은 자라고 하는 그러한 인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나같이 부족하고 나같이 자격 없는 자가 주님의 일꾼되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영광스러운 놀라운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감격이 그의 삶에 넘쳤다라고 하는 것이죠 차원이 다른 교회 정말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교회는요 바로 이러한 은혜에 사로잡힌 일꾼들로 충만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 은혜로 충만한 일꾼들로 가득 찰 때 그곳에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흘러 넘칩니다 그곳에는 생명의 역사들이 흘러 넘친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그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야기합니다 저 교회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교회구나 저 교회는 정말 교회다운 교회구나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를 한번 돌아보면 우리는 은혜에 사로잡힌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들입니까? 내가 봉사하는 것 내가 섬기는 것 무엇 때문에 감당하고 계십니까? 주님의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나같이 부족함 밖에 없는 자를 살려주신 그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내 몸 바쳐 내 삶 바쳐 주님을 섬기겠노라고 그렇게 교회를 섬기시고 계시는지요 우리 인만우의 교회는 은혜에 젖어 사는 일꾼들로 가득 찬 교회입니까? 냉정하게 한번 돌아보죠 돌아보죠 정말 그런 교회 맞습니까? 저는 3년 가까이 사역을 하면서 저희 교회가 그런 교회 같아요 정말 은혜에 젖은 일꾼들로 가득 찬 그런 교회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너무나 신기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제가 목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항상 자신을 낮추며 조용히 교회의 구석구석을 돌아보고 섬기는 분들 끊임없이 퍼부어주고 나눠주면서도 그저 주님의 은혜 때문에 그러노라고 그렇게 겸손한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가득한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남들은 다 편안하게 자리에 누워있을 때 교회 구석구석을 돌아보며 침수가 난 곳은 없는지 교회 예배에 지장은 없는지 저 위험한 지붕 위에 올라가서 전체를 돌아보는 그런 일꾼들로 충만한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한 시간 가까이 되는 거리를 주중이든 주말이든 오가면서 아낌없이 청년들을 격려하고 학원과 선교사역에 전적인 후원을 하면서도 주장하는 자세 없이 묵묵히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는 분들이 많은 교회이기 때문에 이만우의 교회는 정말 차원이 다른 교회가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머물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냥 단순히 거기에서만 머물면 안 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전부 다 은혜의 일꾼들로 서야 되는 줄 믿습니다 몇 명만 은혜의 일꾼이 아니라요 모두가 다 은혜의 일꾼 돼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가는지 그냥 잠시 왔다 잠시 가는 그런 정류장 같은 교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나를 불러주신 그 은혜 때문에 자그마한 곳에서 걸레질이라도 하겠다라고 하는 자그마한 곳에서 낮아져서 주님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일꾼들로 우리 교회에 가득 넘쳐나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은혜를 받아 누리려고만 하지 말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빚진 자의 심정으로 우리는 살아야만 합니다 오늘 8절과 9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자신이 은혜의 일꾼된 것에 대해서 이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다음과 같이 선포를 하고 있는데요 8절과 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률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왜 은혜의 일꾼되었다고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하기 위해서 흘려보내게 하기 위해서 일꾼되었다라는 거예요 왜 은혜의 일꾼되었다고요? 만물의 창조자 되시는 하나님의 비밀의 계획을 디스플레이하게 하기 위해서 은혜의 일꾼되었노라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일꾼되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삶에서 흘려보내는 일꾼들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만난 학교의 학생들이요 친구들이요 직장의 동료들이요 마이켓에 허름한 옷 입고 가서 마주치는 그 점원이나 동네 이웃들이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의 글씨도의 은혜를 맛보아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흘려보내시도록 우리를 그 일꾼으로 삼으셨는데 우리는 그 일 온전히 감당하고 있는지요 이스라엘에는 유명한 두 바다가 있습니다 하나는 갈릴리바다구요 하나는 사해바다입니다 이 갈릴리바다와 사해바다는 똑같은 원천에서부터 물을 받아요 헐몬산이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물을 받아서 그것이 흘러가는 것이죠 그런데 갈릴리바다는 그곳에 엄청나게 많은 고기들이 잡힙니다 식물들이 서식하면서 그곳에는 생명력이 흘러 넘쳐요 반면에 사해바다는요 아무 식물도 아무 생물도 살 수 없어서 죽은 바다가 되었습니다 똑같은 데서 물이 흘러왔는데 왜 이렇게 다른 모습이 되었는가 그 이유는요 갈릴리바다는 자기에게 흘러온 물을 요단강을 통해서 흘려보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사해바다는요 요단강을 통해서 들어온 물을 그냥 가둬놓기만 해요 흘려보내지 않아요 받고 또 받고 계속해서 받다 보니까 거기에서 정체현상이 일어나고 썩은 물이 되고 결국에는 아무런 생명도 살 수 없는 그러한 죽음의 바다가 되고 만다는 것이죠 은혜의 일꾼 되셨습니까? 은혜를 흘려 보내시기 바랍니다 대단한 거 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주님 때문에 구원받고 주님 때문에 살아가는 그 감격과 기쁨을 나누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흉내만 내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궁금하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향기만 드러내도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궁금해하며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 공로 없이 받은 주님의 은혜에 감격했다면 그것을 다른 곳에 흘려보내는 주님의 일꾼들 그러한 일꾼들로 가득 차는 우리 인만웰 교회 되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더욱 귀하게 맺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두 번째로 차원이 다른 교회 정말 교회다운 교회는 무엇이 있느냐 바로 차원이 다른 사역이 있어야 합니다 슈퍼내출한 워커들이 있어야 되고요 슈퍼내출한 미니스트리가 있어야 돼요 교회의 일꾼들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그러한 자격 가운데 서 있듯이 교회의 사역도 세상과는 전혀 다른 모습의 사역으로 펼쳐져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사도바울은 10절과 11절에 교회가 감당해야 될 특별한 사역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아멘 여기서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사역이 뭐냐 바로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아멘 하나님이 얼마나 영화로우신지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디스플레이하는 것이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사역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뭐냐 이게 이제 에베소서 전체를 풀어가는 아주 핵심 요소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일반적인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 권력과 통치를 감당하는 왕과 정치자들이냐 그렇게 되면 교회의 사역이 그 격이 떨어집니다 그냥 사회적인 차원의 소셜 가스펠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게 이 구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에베소서 전체를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은 통치자들과 권세들에 대한 이야기를 세 군데에서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에베소서 1장 20절로부터 21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치자들과 권세들 위해 높이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고 세 번째는 에베소서 6장 22절에 그리스도인들이 싸우는 대상은 바로 통치자들과 권세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종합을 해보면 이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그냥 일반적인 차원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초자연적인 존재들이에요 Supernatural Being들이 여기에 등장하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이죠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이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있는 곳이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 Heavenly Ram에 거주하고 있는 것이 바로 통치자들과 권세들이라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뭐냐면요 사단과 그의 졸개들이 마귀들입니다 사단과 마귀들을 대항해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디스플레이하는 것이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고 역할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는요 그냥 시시하게 이 땅의 다른 기관들과 같이 그냥 친교 목적으로 모이는 그러한 모임이 아니라 사회 봉사를 하기 위한 모임이 아니라요 악한 마귀사단과 그 졸개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특별한 하나님의 도구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베드로에게 본인의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 것이 뭐냐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음부의 권세가 뭐예요? 지옥의 권세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시는 교회는요 사단과 마귀들, 어두움의 세력들이 결코 침범할 수 없는 그러한 권세와 능력을 갖고 있는 초자연적인 역사의 장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회는요 세상 기관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에서 그친다면 그 교회가 태동한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이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어야지 교회가 교회인 거예요 인만웨이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것은 세상 그 어느 기관, 학교든 병원이든 어느 곳이든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사약을 감당할 수 있어야지 그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내 교회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인만웨이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수많은 교회들이 교회에 어떤 능력이 부여되어졌는지 그리고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한 채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점입니다 언젠가 뉴스에서 하얀 호랑이, 백호 엄청난 그러한 호랑이인데 귀한 호랑이인데요 이 호랑이가 동물원에서 어려서부터 살았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덩치가 커지고 힘이 세진 그런 호랑이가 되어서 그것을 이제 야생 본능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특별한 일을 계획한 것이 뉴스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사육사가 평소에는 고기 같은 거 다 자기가 준비해서 줬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날은 이 백호 호랑이에게 특별한 런치를 준 거예요 뭐냐면 살아있는 소입니다 그래서 호랑이가 있는 우리에다가 이 소를 집어넣어 줬어요 살아있는 소를 그래서 목덜미를 가서 확 물어가지고 그 뜯어내가지고 죽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소를 잡아먹으라고 그렇게 해서 야생성을 길러주기 위해서 호랑이에게 소를 보내준 거죠 그런데 다음에 이어진 장면이 너무나 우스꽝스러워요 호랑이가 도망치는 거예요 소가 들어오니까 호랑이가 난생 처음 보는 동물이니까 막 혼란스러워하다가 도망치는 거예요 소도 처음에는 어리둥절하게 있다가 호랑이를 쫓아갑니다 그러면서 막 쫓아다니는 그런 모습이 장면이 잡힌 거예요 얼마나 우습습니까 도대체 호랑이에게 있는 그 날카로운 발톱은 뭐에 쓰려고 그 광철이라도 부술만한 엄청난 이빨은 뭐에 쓰려고 백호에게 있는 겁니까 좀 전에 웃으셨지만 이게 우리 교회들의 현실이다 교회가 다른 기관에서 하는 시시한 일을 하려고 세워진 거 아니거든요 죽어가는 영혼들 지옥의 문에서 어떻게 헤어나올지 모르는 그곳에 뚫고 들어가서 지옥문을 부수고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전하고 그들을 끄집어내는 사역이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사역입니다 악한 마귀 사단의 그 머리를 포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사역이죠 무시무시한 발톱과 이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풀뜯어 먹는 거에 만족하고 안락한 우리에서 무사태평하게 누워있는 일에 안주하는 백호나 인간적인 친교모임 혹은 적당히 생생낼 만한 사회봉사 활동에 안주하는 수많은 교회들의 모습이나 뭐가 다를 바가 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사역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단과 마귀들이 벌벌 떠는 초자연적인 사역들을 도전적으로 펼쳐나가고 날렵하게 진행해 나갈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아름답게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요 사단이 거짓과 속임수로 사로잡은 그 어둠에 사로잡힌 영혼들을 향해서 나아가야 해요 그들을 빛으로 회복시켜야 돼요 그것이 아카데미아가 됐든 그것이 우리의 직장이 되었든 그것이 우리의 이웃이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 교회는 그곳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가득한 곳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나아가야 하는 곳이죠 제가 인도 사역을 감당을 하면서 단기선교를 가면서 정말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사역은 복음 전환 사역이다 한 세 번 정도 인도를 갔다 오면서 달리트라고 해서 언터처블들이 살고 있는 그런 지역에 갈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픈 그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달리트 언터처블 카스트 제도 안에 있지도 못하고 짐승만도 못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인도에 2억 5천만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은 정말 짐승만도 못해요 그들이 살고 있는 마을로 들어갔는데 냄새가 나서 한 발 한 발을 뗄 수가 없어요 집에 화장실이 없고요 그냥 나와서 동물처럼 거기에서 용변을 다 보고 그것이 다 흘러나와가지고 도저히 발을 디딜 수 없는 곳 그곳에서 살아가요 잠자는데 그냥 맨바닥에서 먼지가 풀뿌나는 맨바닥에서 그냥 개가 누워있듯이 그렇게 무기력하게 잠을 자며 살아가는 영혼들을 볼 때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을까 운명이라는 그 거짓된 굴레에 사로잡혀서 달리스로 태어났으니까 달리처럼 그냥 무기력하게 살아가라고 거짓으로 꾸며낸 그 사상의 굴레에 사로잡혀서 인도에도 세계 곳곳에도 짐승만도 못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그들에게 나아가 교회가 하는 일은 복음을 전하는 거야 너는 이렇게 살도록 창조되지 않았어 넌 너무 존귀한 자야 너를 위해서 하늘의 신이 너에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으로 말미하면 너를 구원했어 예수를 믿으면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 진정으로 존귀한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복음 전할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 수 있다라는 그 놀라운 사건으로 인해서 눈이 띄어지고 흥분해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볼 때 우리는 이 사역 복음 전하는 사역 감당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죠 내일부터 11명 정도가 이제 IT 갈 거예요 여러분 프랙티컬하게 생각하면요 이 11명이 일주일 가서 뭘 할 수가 있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에서 12,000불이나 되는 돈 각자 또 돈 지불하고 가서 일주일 동안 우리가 사역하는 그 일이 무슨 큰 결과를 맺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그 일을 하는 이유는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 일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희망을 전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아니고서는 희망 줄 수 없어요 무지와 가난의 쩌들어 살고 있는 그 IT의 영혼들에게 과연 무엇으로 그 영혼들을 되살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널 사랑하셔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오신 예수님이 널 사랑하셔 너 존귀한 자야 너 너무 소중한 자야 라고 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때 그들이 사랑할 수 있는 거잖아요 교회는 그러한 차원의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납치해서 불행과 절망으로 몰아넣으려는 악한 사단과 마귀들을 대적하고 지옥의 문을 깨서라도 주님께 돌이키게 하는 구원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의 사역인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사역에 전심전력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다운 교회는 어떤 교회냐 전혀 다른 차원의 특권을 활용하는 교회가 바로 교회다운 교회다 라는 거죠 Supernatural Privilege 주님께서 주신 Supernatural한 Privilege가 있어요 이것을 활용할 때 교회는 주님의 교회로 설 수 있는 거다라는 사실 이 편지가 쓰여진 당시를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특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다니던 직장에서 잘리고 학교에서 쫓겨나고 가족에서부터도 버림당하고 심지어 목숨까지 위태해지는 상황에서 무슨 특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바울은 감옥에 갇혀있는 자로서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놀라운 특권이 있다고 교회는 세상이 넘볼 수 없는 놀라운 특권이 있노라고 선포가 있다는 거죠 오늘 12절 말씀에 그 내용이 나와있는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예수를 믿는 공동체로서 교회는 두 가지 특권인데 하나는 담대함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 나아감입니다 담대함은요 Freedom of speech이에요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말할 수 있는 특권이 교회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죠 또 하나의 특권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특권이에요 구약에서는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을 통해서 철저하게 다른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감히 접근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께 언제라도 예수의 글시도를 통해서 언제라도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다라는 거죠 담대함과 나아감 이 두 가지 특권이 교회에게 부여되었기 때문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교회는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죠 세상에서 부러워하는 대통령의 특권 국회의원의 특권 대기업 CEO의 특권이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 교회로 모인 우리들이 가진 특권하고는 결코 비교할 수 없는다 없다라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을 아바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어디에 주어졌습니까 불교에 가보세요 힌두교에 가보세요 이슬람교에 가보세요 누가 하나님을 아바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들은 감히 신을 신을 아빠라고 부르잖아요 제가 요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라고 많이 부르잖아요 아빠 여러분 여러분 온 우주에 점 하나도 안 되는 우리들의 인생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고요 그리고 그분께 기도를 할 수 있다고요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그 목소리에 주님께서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을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요한 1서 5장 14절로부터 15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기도가 바로 이 담대함과 나아감을 구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세상에는 이 기도의 특권이 없어요 절망스럽고 너무나 어두운 상황에서 그냥 무기력하게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교회는 기도에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의 기쁨과 능력 그것이 교회에 가득 차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놀라운 일이 교회에 풍성하게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교회에 부여된 기도의 힘을 믿으십니까? 저는 믿습니다 우리 인만우의 교회가 50년 전에 이곳에 세워져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기도하는 바를 들어가시기 때문에 이 지역 사회가 변화되고 있어요 사회의 어떤 기관이나 시장이 잘해서 이 도시가 변화되는 줄 아십니까? 아니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도시가 변화되는 거예요 교회가 아름답게 변화되는 거 그거 기도하는 사람들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제가 3년 가까운 3년 전에 교회를 왔는데요 그날 처음 제가 출근한 날이 교회에 공청회가 있던 날이에요 그런 광경을 처음 봤어요 와 뭐 이렇게 막 교회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듯한 그런 난리가 나는데 바로 도망가고 싶었어요 근데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변화시켜 가시더라고요 평안함 가운데 다음 차기 목사님으로 그 후임 과정이 진행되는 이 청빙의 모든 과정이 이렇게 순조로울 수 있었던 게 누가 어떤 힘을 썼기 때문입니까? 누가 잘했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기도해서 세상이 변하고 기도해서 교회가 변하고 기도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인만우의 교회가 이 기도의 특권을 정말 부릴듯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가 기도는 해요 근데 은근하게 해요 도전하고 싶은 건 정말 부릴듯 정말 부흥의 역사를 구하면서 이 기도가 아니고서는 우리의 학교가 변화질 수 없다고 이 기도가 아니고서는 이 사회가 변화질 수 없다고 이 기도가 아니고서는 죽어가는 저 영혼이 살아날 수 없다라는 그 심정 가지고 애타게 정말 간절하게 정말 간절하게 매달리는 기도들이 이 교회에서 풍성하게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찬란한지 위대한지를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교회다운 교회 차원이 다른 공동체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일꾼들로 가득찬 교회인 줄 믿습니다 사단의 세력을 몰아내는 사역으로 충만한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인 줄 믿습니다 또한 기도의 능력을 담대히 발휘하는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임마누의 교회 지금까지도 잘 서 오셨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더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거두시는 귀한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